앵콜 요청 금지 일단 앵콜 요청 금지라는 노래가 브로콘이 남아저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리게 된 노래였잖아요. 그때 저희는 그 앨범이 나오지 않았을 때였고 앨범을 계속 열심히 작업할 때였는데 그 노래가 막 엄청 히트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와우 오우 아유 이것도 되게 이쁜다. 너무 얘기한다. 너무 몰라 요즘 애들 앵 모르는데 앵 모르겠지 리메이크 되었대? 앵 리메이크 되었대요? 그런 소리가 있어요. 진짜 무서웠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될지 모르겠어요. 그 캐릭터의 이름은 마이아같은데? 난 물건이 네 일단 앵컬 요청 금지라는 노래가 약간 색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조명이 좀 달라진 것 같아 기분 타지 기분 타지 약간 붉은 느낌 약간 뜨거워진 것 같아 그러니까